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한테 샤넬은 편의점 난 편의점에서 명품을 사 난 문방구에서 명품을 사 난 집앞에 샤넬이 있어 난 학교 앞에 고찌가 있어 심심할 때 나는 샤넬에 가 학교 끝나고 나는 고찌가 내가 고찌가 할 때 3천원 들고 가지 그럼 내 친구들은 나한테부터 그러면은 나는 피해 가져갈까봐 3천원 가져가봐 거의 다 쓰러졌지 난 편의점에서 명품을 사 난 문방구에서 명품을 사 난 문방구에서 명품을 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